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2장에서 1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2차 남북 분단이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350여 년간의 사사신회를 보냈고 그 후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약 200년간 분열왕국 시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한민족 두 국가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다위세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제그제그로 오갑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국가 전체가 제사장나라 사명과는 동떨어진 시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의 역사를 다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했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호세아 왕으로 끝났고 중간에 오무리 왕조와 예우 왕조가 있었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은 오무리 왕조 때의 엘리아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예우 왕조 때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위세길로 유털을 시도했습니다. 넷째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B18세기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두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간접 원인은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의 문제였고 직접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에브라임 성읍인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집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북쪽 집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미 반역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 때문에 피로감이 크게 달하자 북쪽 열 집파가 이미 마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 건축으로 두각을 나타낸 실력자이며 솔로몬에게 발탁된 인재입니다. 둘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치 라이벌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로보암 돌풍이 일어납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열 집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단 조건은 다윗의 제사장 나라 길로 행하며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가지되 북쪽 열 집파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1년에 3차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넷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여로보암 돌풍으로 인해 솔로몬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그때 애굽왕 시삭에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다섯째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인 여로보암에게로 쏠리고 있는데도 당시 41세였던 루호보암은 백성들이나 원로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봄합니다. 결국 루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루호보암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세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일찍이 아이아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마침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남북왕조 간의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온 루호보암은 열 지파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서둘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이 전쟁을 막습니다. 다행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형제 나라 간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것은 솔로몬 후반 통치의 패단을 막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정치 도구화 함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며 그 조건으로 다윗의 길로 국정을 운영하여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루호보암의 백성이 될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길, 엉뚱한 여로보암의 길을 내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 기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159일 열한기상 12장 루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일어났습니다라.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에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히야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더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집화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집화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예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로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개혁하고 두 금송화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교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열한기상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재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생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므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미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마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메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메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부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업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함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함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한기상 14장 그때 여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함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아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신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왁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로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아가 그 발소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함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를.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함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함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함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요하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함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함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하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하께서 여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함의 그 남은 행정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함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다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로보함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문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를 노협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함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함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함과 여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로보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하여 안몬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